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슬은 사법정의를 외쳤던 사람의 처신에 대한 부분들 제가 오늘 조선일보 사슬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사법정의 누구보다 외쳤던 이재명 대표의 정반대 처신 정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자스티스가 있습니까 사법정의를 이야기하니까 동시에 선거정의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당연하게 우리가 여겼는데 선거까지 이렇게 도둑질을 할 정도로 도둑질을 한 것도 이런 문제지만 그거를 모두가 합심해서 다 덮으니까 이 나라의 정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만 나무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 상황을 미뤄보게 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좀 억울하게 당한 면이 없지 않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죄는 이런 죄에 비하면 선거정의나 사법정의에 비하게 되면 그야말로 세 발에 핀 겁니다. 간단한 거죠. 정의가 없는데 국가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상충하고 충돌하는 것이 국가인데 대통령도 여러분들 도둑질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도 도둑질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되는데 구청장은 또 물론이고 그런데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좀 나는 허황된 겁니다. 사법정이 누구보다 외쳤던 이재명 대표의 정반대 처신 어쨌든 이번에 검찰 수사에 응하고 철두철미하게 묵빈권을 행사했다고 하네. 12시간 그냥 묵빈권을 행사하기도 쉽지가 않을 건데 조력자인 변호인 측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여기 보면 12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묵빈권을 행사했다. 말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2차 소환을 또 하는 거죠. 그것도 응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역대 정치인들이 비리에 연루된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수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직을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속하고 있는 당에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끝까지 뭐죠 당을 방패마귀로 삼아 가지고 이걸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참 조선일보의 사법정의 이런 용어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어디 있노 국민들은 뭐죠 조금만 죄를 범해도 다 잡아넣고 하지만 그물들은 뭐죠 법 앞에 평등 자체도 없는 겁니다. 사법정의 선거정의 다 내가 볼 때는 뭐죠 권력을 가진 자들한테는 다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 뭐 나라에 어떻게 영이 서고 어떻게 여러분들 규율이 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형식상 소환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12시간 정도 철두철명이 묵빈권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살다 살다 오늘 이 사슬에 마음에 드는 것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내용 가운데 한 건도 뭐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 추가된 게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시작된 그런 수사들이 덮었던 것을 다시 여러분들 개봉해 가지고 더 성실하게 조사하는 거죠 이 사건의 아주 큰 사건은 권순일 여러분들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이 가장 큰 사건 가운데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의 각종 혐의는 모두 지난 정권 때 불거진 것이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지금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친명계로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대표적 유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도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당연히 부결하겠다 다 가짜들이니까 선거가 무너진 문제를 전혀 대한민국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 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뭐 선거정의도 없고 사법정의도 없고 한마디로 개판인 거죠 지금 오늘 마피아님께서 진짜 살다 살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하셨는데 훨씬 더 심한 세상을 보겠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여의도를 다 가짜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맨날 아침 방송이나 신문마다 가짜들이 일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